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적극적인 집단 가운데 하나죠. 아마 여러 경제 주체들이 있지만 정보를 취득하고 생존이나 이런 부분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기업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진단과 처방에서는 기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에 시사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은 2018년도 1,4분기 때 2019년도 올해에 경제성장률을 2.9%로 이렇게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8년 12월경에는 올 한 해 동안의 경제성장률이 2.6%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생활인으로서 느끼는 경기에 대한 진단은 2019년 한 해 동안은 굉장히 많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경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저의 의견에 아마 동의를 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업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뚜렷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경기가 심하게 위축되는 현상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현금을 확보하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에 걸맞게 지금 한국의 상장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액수는 2014년도에 167조원 상당해서 2018년도에 237조원 정도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체를 발행해서 시중으로부터 자금을 구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실탄을 비축해야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최근에 어떻게 미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한 가지 지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의 향방이 어떻게 돼 나갈 것이냐 이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바라보는 경기 판단과는 아주 다른 부분입니다.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봉급을 받는 분들이고 어떤 상황에 관해 봉급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기업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실탄이 없어지면 어려움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 경기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2019년을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면 2020년이 나아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경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부분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정말 정책 당국자들이 지금 취해야 될 것은 세금을 통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을 일으키는 부분들도 한 면으로는 고려를 해야겠죠. 경기 부양책 이란으로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개녀를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와 제도 정비를 통해 가지고 경제 주체들이 조금 더 그런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면 경기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경기 악화의 가능성에 대한 그런 가설을 조금 더 확신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과 처방에서는 최근에 기업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동성 확보 경쟁이 갖고 있는 의미와 전망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